아무도 안 온 상황이야 자 봐봐 준비 시 자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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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준비 시 자 본인 몸무게는 나는 102kg죠 최근 가장 자주 통화하는 사람 아아 이거 봐 아아 이거 봐 야 나와줘야지 안 들리나 졸리 사실 나는 애라 졸리하면 나는 이것도 이상했어 나는 이것도 이상했어 아 오케이 알았어 너부터 해봐 오케이 난 이렇게는 난 이렇게는 자신 있어요 순발력 게임 자 갑니다 시작 너 전소민 좋아하지 아니 예 아니 예 회인이 생기면 부르는 애칭은? 자기야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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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기야라고 하잖아 야 곰 발 바닥 이런 걸 해야지 그게 안 나오니 애드립으로 야 곰 발 바닥 이런 걸 해야지 그게 안 나오니 애드립으로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없냐 아니 상처랑은 아아 아니 상처랑은 아 아 아 아 뭐가 어렵다 그래 이게 해봐 해봐 아 진짜 준비 시작 김종굴 보면 떠오르는 것은 죽이고 싶다 아 죽이고 싶다 아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이 얘기는 나한테 한 적도 있어 나한테 한 적도 있어 나한테 한 적도 있어 게임을 이해 못하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진심이야 진심 지효 해봐 지효 자 시작 시작 본인의 본명은 김종국 멤버 중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종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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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와 야 야 너 진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저기 봐 왜 나만 나오면 야 왜 다 김종국이었어 아 왜 너 이름이 왜 김종국이야 사실이야 어 진짜 2명이 얘기했는데 야 정국이야 너 뭐야 왜 나만 나오면 다 사실이야 거짓말일 수 있잖아 진짜